네 안녕하세요 지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연준이 우리에게 왕 비둘기를 날려줬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코스피는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죠.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연준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 0.5% 상승으로 처음에는 조금 더 강했지만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외국인과 연기금을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1,800원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시 기준 연기금은 지금 현재 무엇을 사고 있는가? 카카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 SK에닉스, 하나솔루션, OCI,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코스닥은 1.3% 상승합니다.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수 그리고 상승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13원이나 급락해 1,218.4원, 1,220원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미국 선물은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0.8% 상승 중 어제 파월의 비둘기 효과 그리고 메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4천억대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연스러워 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파월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올라갔나? 다른 이야기는 그냥 우리 예상이랑 비슷했고 딱 두 마디가 포인트였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이제 한두 차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낮았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말할 때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는 걸 넌지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깜짝 놀라며 증시가 쭉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와중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메타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게다가 이 와중에 49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0조가 조금 넘으니까 사실상 하이닉스 하나를 산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주가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나 폭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시가총액의 상위조목은 반반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삼바 빼고는 전부 다 은봉이라는 거, 전강후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NFT 관련주,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항공 관련주, 해운 관련주, 건설 관련주, 은행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한 우전인 삼성전자, 에스케닉스, 아모레퍼시피, OCI, 카카오, 카카오페이, 삼성전기, 삼바, 엘젠호텍, KB금융을 매수합니다. 빠이유!